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Thursday, September 15 아직 몇 실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몇 실 신했으면 3일 정도? 근데 진짜 좋게 우리 매세 형들 진짜 엄청 많은 음식 시켜주세요 보여줄까요? 짠짠 와 진짜 좋아 이거 봐봐요 엄청 많이 시켜줬어요 대박 와 I love you, my manager 밥도 도착했어 밥 먹어야 되나? 일단 여기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꾸며야 된 것 같은데 오케이 개막에 놔둬야겠다 오 다들 여기 있어요 제가 좀 심 좀 정리하고 너무 가까이 가 슬그마 오케이 쉬워 자세지 자세지 샤오카 샤오카 맞아? 샤오카 이거 라면 같이 먹어야겠다 나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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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하얀 fertig 꼬뽕집 꼬뽕집 거인지 아케 Gente 생긴ателя 경치 꼬뽕집 홍어빵 네, 봉혁빵입니다 진짜 좋다, 이런 거 좋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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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잠시 아 안 먹어야 돼, 아이스크림 이거 어떻게 열어?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예뻐 봐봐요 신기하지 않아? 끝 오늘 2샷 약해, 약해 그냥 맛있어,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오케이 이제 끝났습니다 보여줄게요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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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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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게요 이렇게 예쁘게 세팅했습니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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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밥 먹어야지 밥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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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저 피부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는 머리핏해요 이렇게 먼저 다 싹 올려요 이거 시간 진짜 날 때는 이것도 올려요 음 음 대부분은 볼이랑 코가 많이 이마도 하나 다들 5분 정도 올리고 다음에 빼요 이거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그냥 이렇게 해요 목까지도 발라요 그 다음에 5분 기다려요 저는 솔직히 음악 틀려요 그 다음에 거의 놀아요 그냥 시킨 거의 없으니까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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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시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웁니까? 다시 발라요 좀 기다려요 이리와 구독 구독 해백하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구마 제가 자주 쓰는 건 이거 이거 아까워 다 들어가 와! 이거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이거 땅땅! 이거 바를거에요 발끝! 텐! 끝났습니다 바이바이! 이제 뭐 할까요? 오! 좋아좋아 오 너무 하얘 오케이 이제 영화 보러 갑니다 바이바이! 바이바이! 뱅 다음 시간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